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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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메리 크리스마스 We don't sell Merry Christmas We don't sell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합법이 있네 와우 이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댓글을 댓글 오 하트가 있네 안녕하세요 We are 프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프리스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소식이 있어요 뭐죠? We like 영상이 천만개에 짠짠 하이도들 짠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너무 마음에 달려왔는데 그리고 각자 서프라이즈 영상은 추후에 공개해드릴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뭐했나요? 일어나서 여기 왔어요 하이들 만나려고 하잖아요 하이들 만나려고 하잖아요 네 뒤에도 이렇게 눈처럼 근데 생각보다 잘 안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보이네요 메인 이벤트는 여기 있으니까 맞아요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쁜 체리를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볼거에요 네 시작 여러분 집에서 크리를 만들어보셔야겠어요? 없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이면 몇 살 때야? 10살?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크리 집에서 소소하게 가족분들과 이렇게 언니 저 옛날에 해봤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컸어요 이걸 그냥 달면 되겠죠?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어딨지? 옛날에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빨라 그러니?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같이 같이 가고싶어요 안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돼요? 이거 크리스마스 부르는거야? 저에게 또 들어주세요 언니가 저요? 이거 그냥 안돼 언니 목소리가 안되대요 언니 저도 추워요 저도 낚여고 싶다고요 비비야 오실 수 없어 언니? 이거 진짜 이렇게 두르는거에요 그러니까 두르는거죠 아 근데 이게 안파로에다가 아니 이거 불키는거지 않아? 불 켠거에요 어 불을 꺼야 입어요 저게 왜 이렇게 화려해? 저게 왜 이렇게 화려해? 한 번 입게 와 와 와 우리 또 이거 좀 소아 이거 이거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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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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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두개나 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소아 이렇게 한 번 소아 이렇게 한 번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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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요? 별 달아야 별이 있어요? 별 달아야 별이 별 달아야 별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이렇게 이거 여기다 근데 이거 털을 놓쳐 우리 아 이거 내 콧네 어 어 귀여워 어 언니 아닐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커 이거 너무 크지 않아? 이거 너무 크지 않아? 언니 이거 보이는 게 다예요 언니 언니 저거 한 번 언니 저거 한 번 언니 저 트리플이 약간 예쁜 거 같아요 원래 남의 떡이 커보니까 약간 아니야 우리 뭐 이뻐 우리 좀 우리 좀 뒤져버려 정신없어 그냥 막 할까요? 근데 원래 택수 쓰이는 정신이 없는 게 매력이야 맞아 맞아 정말 엄청 많고 맞아 약간 국밥 피트 국밥 피트 역시 메리 크리스 왔어요 국밥이지 수영 먹고 싶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의식이 없는데 민심 좋은 틀이야 원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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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있어? 나 하나 이거 하나 맞다 붙어 아 여기 있다 스티커 붙어 스티커 붙어 이건 뭐야 펜치 아 펜치란 뭐야 하트 바뀌었나요? 하트 바뀌었나요? 봐봐 후다라 하트 아니야 원래 이제 계속 이렇게 돼 아 그러네? 짱이 나와 저기 노래는 핸드폰이랑 잘하고 저기는 저기도 하트야? 아 저기는 안 돼 누나 하트가 이거로는 안 되나 봐요 모바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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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됐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여기서 여기서 언니 주세요 저희 진짜 예뻐요 나도 그래요 저희 진짜 예뻐요 자 우측 판든에 보이는 저희 이거 이거 나 복잡해졌어 이거 나 복잡해졌어 안그러워 나 안그러워 그게 있어요 저 벽이 아니라 여기가 정면이 정면이 왜 그래요? 아 콜미야 왜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거 제 코예요 이원으로 들어갔는데 유로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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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그러워요 우리 예쁘네 우리 예쁘네 유로코라 유로코라 우리가 더 예쁘네 성현아 성현아 캐롤 불러주세요 뭐요? 캐롤 불러주세요 산타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you want me here next year 산타 tell me if you're really cares cause I can give it all away if you want me here next year 소음까지 넣었어요 yes 원래 그렇게 직선으로 하는 거죠 유로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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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코치 아 이거만 보이잖아 아 이거만 보이잖아 이거만 보이잖아 아 이거만 보이잖아 우리 팀 할게요 시작 여러분 여러분 페이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또 쇼핑 저희 마자 하이 바이프가 있어요 피날래요 피날래 하나 둘 셋 페이 크리스마스 이거 시연이가 지운대요 아 이거 제 머리 위에도 있어요 아 그리고 좋아 자라하니 자라하니 자라 하려고 하는데요 자라하니 자라 하려고 여기 귀걸이도 틀고 여기 또 있어요 언니 이거 불 꺼서 보여달래 아 그럼 뽑아 아니 이게 아니라 아 불 꺼도 되나? 불 꺼도 되나? 우리도 이거? 왜? 언니 얘들아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우리 브릿게 더 예쁘다 아니 약간 이거 좀 더 고급스럽다 이거 좀 더 고급스러워 우리는 좀 더 고급스러워 진짜 빨라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야 대박 우리꺼 우리꺼 좋아 약간 그런거 같아 카페 같은데 옆에 있는 피아노랑 옆에 있는 은은한 매력 있어 이건 약간 고급스러워 이거는 약간 바다 붙이고 있는 빨리빨리 이번에는 여기 크리스마스 카드로 한번 적어볼거에요 고급스러워 박스 예수 이번 연도 데뷔했죠? 2017년대 감사하게 말해도 되나? 엠티즈와 18년도 올해 감사하고 감사해서 사과자한테 파트를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18년을 바라는 점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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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사과를 쓸 수도 있고 팬 패스 해주세요 원래 원래 크리스마스 저녁에 엄마가 엄마가 맨날 뭐 갖고 싶다고요? 그래서 아는거야? 크리스마스 당일날 새벽에 딱 보면은 이렇게 트리 밑에 엄청나게 큰 선물이 막 있었었어요 어렸을 때 아 그리고 그 정도 있었어 그 침대 위에다 그거 양말 같은 거 걸어놓으면 살짝 걸어놓은다고 차 문을 열려 그 근데 아빠였어 아빠한테 다 아빠였어 아니 저는 오빠 오빠 2시 방에 저희 오빠가 그 포장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래가지고 오빠랑 달라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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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사 아니야? 가사? 너무 좋아 집중타임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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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랬을 때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디 몇 번째로 보내도 산타가 있는다고 그랬어 맞아 맞아 저마도 받는 거 다 했어 엄마 아빠랑은 우리 엄마는 한 해 아이디어 떨어져가지고 5만원짜리 그냥 내 베개 밑에 놨는데 와 좋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너 오늘 산타한테 뭐 달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돈을 준 거야 그 이후로 산타는 없었어 어머니 센스장 저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아본 적 없어요 어 진짜요? 저는 부모님이 저... 아니 사가? 나도! 나 심지어 어렸을 때 생리 선물도 없었어 우리 집에 그런 거 안 챙겨 나 엄마 아빠가 산타가 없다고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걸 친구한테 말했지 친구 어머니랑 쇼핑을 가는데 네 크리스마스 때 받은 건담 내가 사는 거 봤다고 너희 어머니가 이마트에서 나랑 같이 샀다고 하지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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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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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이 와중에 모짜렐라 치즈 어떻게 됐냐 모짜렐라 치즈 나는 보셨어요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너무 옛날 구식이야 이거 저 옛날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쓰는데 아니... 아날로그 감성이라고요 EAR 가드?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써야 되지 예쁘다 이거 안에 내용 안 공개할까? 봐봐 예쁘지요? 봐봐 봐봐 괜찮네 나 혼자서 신경재네 나 진짜.. 글씨 못 쓰는 것 같아 거기 네일팬스 빨간색 하나만 던져줄 수 있어요? 아니요 던져주기까지 아 네일팬스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 하다 말았어 어떡하지? 성현이 거랑 내 거랑 한 번 비교해줘봐 지난주에 12월 10월에 내 생일날 저녁 어 어떤 거? 어떤 거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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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썼습니다 여러분 어머 벌써요? 빠른데 언니 한 마디만 쓴 거 아니야? 아 네줄 썼습니다 네줄 2017년도 좋아하고 2018년도 행복하다 그건 두들잖아 우리 하이들 고생했어 우리 하이들 행복했다 너무너무 많은 요랑이 다 썼어요 요랑이도 다 썼어요 아 이거 안 보여주려고 이상하게 썼는데 글씨도 내용은 보여줘? 나 보여주려고 그랬어 모르고 내용 증명 그래 피니쉬 아니 피니쉬 편났어요 이거 혹시 붙이면 누구한테 가요? 맞아 안 가? 핀란드에 산타마을 있어요 맞아 맞아 있어 아까 전에 할 때 보였지? 뭐였지? 오늘 산타분 한국 진입하셨다고 했었는데 진입을 했다 진입을 했다 입국하셨대? 입국하셨잖아요 진짜? 네 어 나 산타분 몇 번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내 이름을 먹을까? 그.. 그.. 예술님.. 예술님.. 뭐 어쩌고.. 그 생신이시나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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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 2018번 생... 생리방구 예술님 생신 축하드려요 보편도 카아잉 하이 하이 다. 시현은 베이! 서현아 내가 심심했지? 세카! 너 싸인이 있는데? 세카! 어머머? 세카! 엄마 나 심심했기를 해 싸인 같이! 안돼! 제가 갖고 싶었던 크리스마스 선물 인형 불러왔어요. 너! 시현은이, 그러면? 시현은, 누나, 누나! 제 누나 ca. 크리스마스 선물 저는 야! 눈꺼 다 생겨. 은근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주셨어요. 아니요. 나 줬어, 근데 이게 말아줬어 말아줬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안돼 쇼핑백 핑크색 쇼핑백 아니야 옷을 사놨어야 돼요 그리틱 거래요 그 보지, 그 시방에 부르재 있는 옷을 산 거래 줬어 아니, 아니 중국에서 근데 그 옷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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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옷이... 옷이 선물이 났다 아니, 옷이 선물이 났다 다 사주려고 했는데 거기 딱 시방이 있는 거예요 아, 어 일로 생각났어요 네? 시방을 사면 응원이죠 아이고야, 몰라서 봤네 침칠랑을 키우는 건가요? 네 어허허허 네 왜요? 너무, 너무 저리 할 거 아니야? 아, 스티커를 없지 아, 바깥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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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버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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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타이는 어디 갔어? 사람 타이거는 어디 갔어? 아, 저, 저, 저... 아, 저, 저, 저... 왜 이렇게 논다? 아휴, 화장실이 뒤단히 소환아줬따 파티 왜 이렇게 좋니? 그래 이런거 좀 붙여야죠 뭔가 그거같이 파일이 좋네 이거 크리스마스에 먹는 쿠키 그 뭐라고 그러지? 진저브레드네 그 생강만 나는거 진저브레드 진저브레드 나로마 예쁘다래요 감사합니다 나영이 심심해 보이네 심심해 해피홀리데이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말고 화내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해요 선물은 아닌데 초 이렇게 8개 있고 그거 원래 이번 크리스마스 케빈이랑 보낼 생각이었는데 크리스틴이랑 보내볼게요 케빈이 있는 거야 나홀로지매 아 그 애기? 사실 저는 한 번도 그게 없는데 케빈 나던가 근데 그게 그렇게 인사하는데요 악다운들을 당할때 나 못봤는데 나 보다 말할 수도 있어 나 진짜 못하네 나 진짜 못하네 나까지 매년한 아마 집에 한 번 나오고 있을걸? 이미 나오고 있을거네 하루종일 나와 하루종일은 아니고 그걸 틀어줘요 해리포터 엄청 틀어줘요 그거 틀어줘요 아니 어제 끝났어요 어제 시작했어요 어제 하루만 끝났어요 어제 하루만 끝났어요 어제 하루만 끝났어요 어제 겨울발부터 마구의 부담부터 죽어있는거까지 진짜 목 되게 많이 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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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언니 것도 이쁘네 왜? 언니 것도 이쁘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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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미 닫아서 어쩔 수 없어 지금 봐봐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 좀 아 그렇군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어때요? 뭐예요? 얘 영완아 네 이거요? 어 여기 어 이것도 이쁘네 저 카드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딱 언니꺼 입어? 하이클 할게 드리자 이거 핀란데이들 싸다말라 못해 보여 아니 국제노편 국제노편 아니 내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페렉스 페렉스 아니 페렉스 말고 그 뭐냐 저 외국에서 그 그 뭐야 이거 카드 같은 거 보내준 게 있잖아 그거 잘못 나와가지고 1년 뒤로 아 너무 뭐야 그래가지고 2016년 그거를 그 며칠 전에 2007년 아 아 맞아요 옛날에 저희 아빠가 그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 아빠가 아니라 그 뭐냐 사타라는 조건을 줄 때 기억 외국 기억 외국 영어로서 그러는데 오케이 안녕 외국인인 줄 어 뭐야 카드를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볼게요 아 왜 제 거부터 읽어요 아 읽어야 돼? 아 읽어야 돼? 2018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2018년도에도 하이 하이 등과 쭉 올라갈 수 있기를 저희 프리티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암아빠입니다 예암아빠입니다 왜 갑자기 최단신 강약이 나왔던거지? 안 짜있는데? 그럼 최단신 강약이 이거 이거 내 거 어딨어? 이거야 랜덤 랜덤이었어 저 읽어보세요 야 내 거 없어졌어 눈심? 어디가냐? 이미 날라왔어 여기 내가 붙였는데? 오 똑같이 붙였어 예암 입에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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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되게 예쁘게 했다 왜? 나 예쁘게 했는데 일단 이거 한번 봐도 돼 멜로 크리스티스 겹쳐서 스티커 붙였어요 많은 일이 있었던 2017년이 지났네요 하이들 덕분에 정말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크흐 이렇게 있어서 너무 고맙고 고맙고요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감소진 편지를 그렇게 그렇게 읽으면 안되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진지하게 사랑할게요 해봐 진지하게 사랑할게요 인기하세요 성식에서 매디 성식으로 사랑할게요 이유는 없어 내가 읽어볼래 내가 읽어볼래 감동적이게 읽어줘요 너무 예뻐 성현이는 진짜 너무 잘 꾸몄어요 칭찬이 네 꾸미기만 잘 꾸며는 사람 볼게요 잠깐만 하트 100만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우리 하이들 2017년도에 데뷔해서 우리 하이들을 만나서 정말 너 네 편지야 네 편지 레슨 레슨 정말 행복했어요 고맙고 사랑하고 항상 함께하자 영원히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하셔서 고마워요 Merry Xmas 우리 하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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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니 로하니가 언니 굉장히 길었어요 연두색사 안 돼 아 또 뭐 안 돼 한 번 좀 봐 아 안 돼 보여주지 마 2017년을 아 유하이 티오 티오 없어 투 없어 없어 누구만 했는지 몰라 2017년을 마무리 하이들 아인가 아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하이들에게 하이들에게 하이들 내년에는 더더더 많이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시다 하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프리스틴 그리고 로아가 될게요 모두모두 Merry Christmas 프롬 하이들 제일 사랑하는 로아 사랑군요 콜라 기름빵 변희영 씨 메리티스탄ี่ 인사하면서 인사드릴까요? 근데 완전 막 백화이들이 막 사랑이 이런 것도 있는데 오글거리대요 핫하이들 역시 하이들 이 색이에요 ㅎㅎ 이런 날에는 오글 오글스틴 오글스틴 2017년도 너무 수고했고, 2018년도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목을 버리지? 해줘야 돼!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웃음이 있다! 간단하게 할인 분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2017년 저희한테 엄청 긴 한 해였는데, 저희 하이블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요 어? 너 떨린다! 너무 행복한 한 해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떨린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 왜 이렇게 빨개? 왜 이렇게 빨개? 무슨 얼굴인걸이야? 거의 이색갈이랑 똑같은데, 어? 박수요! 아, 저예요? 모델모델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팅! 화이팅! 자, 산타 산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게 어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이게 얼굴이 빨개있으니까! 나 지금 아직도 빨개야! 졸업이 오라고!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우리 집의 프린스스! 나는 우리 집의 프린스스! 나는 우리 집의 프린스스! 산타! 산타! 아무튼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이 분들 이렇게 크리스마스날 브이라이브로라도 하이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다음 연도에도 계속 저희랑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이 분들 7년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18년도 건강하게,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크리스마스 해피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이런 거 잘한다! 나연이 잘한다! 나연이 잘한다! 나연이 이런 거 진짜 잘한다! 진짜 오글거려요, 이런 거 저희 옆에서 제가 나연이가 엄청 작기네 이하영 언니 준비했어요 준비 안 했어, 왜 그래? 나 열심히 카드 푸니고셨어 벌써 카드 꾸렸어 아, 꾸렸어 아, 꾸렸대 나 긴장하니 나 긴장하니 나 긴장하니 나 긴장하니 나 긴장하니 나 긴장하니 뭘 꾸린거지? 네 네 아, 미치겠다 여러분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2018년도에도 저희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와, 미영 언니 잘 그렸어 아, 잘 그렸어 미영 언니 잘 그렸어 고맙게 해주세요 너무 전화하니 그런 거 고맙게 해주세요 고맙게 해주세요 우리의 리티 까지 안녕! 안녕! 안녕!